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57, 58, 59, 출발! 어디 어디 숨었나?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탱탱 непarl! 아, 잠깐만 이거 했던 것 같은데, 이게. 기억이 안난다 이거 저번에 함 했었는데 å comprendre 어떻게 들어왔지 저기 어 OO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? 어? 어 잠깐만 오케이 찾는다 뒤졌다 딱 기다려라 딱 아 잠깐만 아 어디 나갔지? 어? 뭐야 어떻게 나가지? 뒤에서 숙붙내고 태카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뭐래 야 이거 타이밍 맞춰야돼 아 어렵네 딱 요기 왔을 때 태카아아 불쌍 아아아아 뭐야아 아아아아 오케오케오케 감잡았어 감잡았어 하아 어 으아아아아아아 어 하아 아 미 kişi 자고 어떻게 했어 ㅋㅋㅋ 잠시만요 잠깐만 반대편 가보자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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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될거같아 될거같아 잠깐만 잠깐만 안되네 와 미치겠네 저거를 찾아야되는데 아니 저거 안찾으면 못찾는데 이거 와 존나 잘생겼다 야 한명도 못찾았어 일단 다른 애부터 찾아보자 내가 이매분 아니지 미안한데 잡으러 갈게 오씨 안되는데 오 한명 한마리 출발지점으로 가세요 아 어떻게 갔냐 이거 분명히 저기 맞는데 두마리 고개 흔들지말고 절로 가야지 두마리 요게 어디서 더이상 없을거같은데 지우기는 두마리 저암아 거슬린다 아 저게 문제다 아 어디서였지 나 이미 말았는데 어떻게 하더라 아 나 진짜 바본가 기억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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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아 나 진짜 바보다 기억났어 아 진짜 이 빡대가리야 아 아휴 이 빡대가리 아휴 이 빡대가리야 야 조심히 가야되 아 기억났어 빡 빡 오케이 그러면 반대편에도 있다는 소리다 아직 아 아 아 아 잠깐만 근데 여기 또 어디 숨었을까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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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밖의 메타먼 자 차고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아 아니 없잖아 아 아 이렇게도 가지네 아 뭐야 뭐야 사이에 아 익숙 아 아 아 아 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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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또 어디야? 우와아아아아아 싸구로 X리네 아주 어하하하 이 새X는 반대쪽 갔어 와아아아아아 진짜 싸구로 X리네 아주 와 이 새X는 반대쪽 갔어요 형님들 미친거 아니냐 이거 섬세한 컨트롤 와아아아아 미친 와아아아아 심플해 이걸 어떻게 찾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게 또 쉬운게 아니네 와 이게 봐봐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컨트롤 아니면 다시 밖에 나아져 와 대단한 새끼 와아 진짜 대단한 새끼다 이거 이거 봐봐 여기서 와아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이유가 이거봐 이 밖으로 나와져 와아아아아아 미쳤다 한번 쩔쩔쩔만 ví Eins